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김병삼님 아니 단식투쟁이 아니고 단식투정 같았다고 이분은 아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보수층은 오죽하면 여당이 오죽 못 품으면 또 단식을 야당 대표가 하러 나가겠느냐 이러면서 또 결집도 하는 것이고 단식의 효과였던 건데 노철주님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제 도입만이 답입니다 하셨고요. 양승선님 의원들이 말하는 세비가 뭡니까 말이 좋아 세비지 이렇게 일 안 하는 거면 사실상 국민 돈 뜯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느낄 정도 6030님은 더 강하게 말하셨어요. 이렇게 국회 운영할 거면 세비반납뿐 아니라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일반 근로자들은 이렇게 일 안 하면 해고당합니다. 변성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국민들 여론이요 이 정도예요. 네. 단식투정이라는 거 아까 누가 올리셨어요. 새로 생긴 조화보군요. 네. 양승선님. 네. 단식투정. 저는 혼수성태라고 김성태 의원을 얘기할 때 혼수생태라고 바꿔 부르는 거는 들어봤습니다만 단식투정이라는 새로운 말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치가 상당히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어쩔 수 없이 국정의 실무 권한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과 함께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지금은 국민과 대통령이 저 국회를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국회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컨트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슬픈 거죠. 슬픈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신뢰도가 그렇게 형편없이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율이 지금 다 합쳐도 여당만큼 안 되는 이 상황도 상당히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 슬픈 거 아닙니까?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진 야당. 건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그런 견제를 빨리 야당이 자리를 잡고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혼수상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민주당도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혼수상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지금 썩 잘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당이 제 부실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요. 종전선언 얘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6602님 꿈 같은 말 아니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셨고요. 김준함님도 종전선언까지 간다고요? 북미회담 다음 날? 와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다. 가슴 벅찬 일인데 그리고 정말 너무 앞서간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거 보니까 아주 안 들일도 아닌 것 같아요. 종전선언.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지 사실 한 60년 됐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들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더 웃기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요. 잠깐 전쟁을 좀 멈춰보자고 한 다음에 60년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게 더 전쟁 중인 것도 우리 몰라요. 또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됐고 그만큼 세대도 바뀌고 세대의 시대인식도 바뀌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조성열 박사님 그 다음 날 모시고 이 이야기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보죠. 기자수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서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두 건이 공개됐습니다. 두 건을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주거실태. 첫 번째는 서울시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인데 이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했죠. 내용은 언론에 약간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실 건데 서울 시민 중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 소유주택 40% 최소한의 이런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주거 빈곤 가구 8%가 넘어섰다. 잠깐만요. 주거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8% 그렇죠. 다 허물어지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전국 평균이 6%인데 서울은 8%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서울 시민들 75%는 8년 사이에 몇 번 이사를 왔다 갔다 했느냐. 4번. 평균 4번. 왜 이렇게 되냐면 내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월세를 많이 살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는 거죠. 당연하죠. 8년 사이에 4번 이사 이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전세월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의 꿈은 뭐냐. 역시 공공임대주택 좀 확 늘려서 좀 값싸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공개된 주택보고서가 하나 더 있는데. 뭔가요. 이건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마련한 2018년 한국주거권보고서입니다. 한국주거권보고서. 이거 유엔에 전달됐고요.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러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오늘요. 그래서 한국사회가 국민들한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려면 뭘 더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거죠. 보고서에 담겨 있는 거군요. 적절한 주거를. 적절한 주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절한 주거입니까? 좀 막연한 개념입니다마는 적절한 주거는 첫째 비싸지 않아야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 살 수 있어야 만드니까 값이 일단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너무 허름한 환경 안 된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야 된다. 세 번째 일단 자리 잡고 살았으면 계속 거기서 살고 싶으면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쫓겨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적절한 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좀 짚어본다면 첫째 임대차 계약기간 이거는 왜 꼭 2년이어야 할까. 왜 2년만 되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5년이나 10년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아예 학교 좀 자리 잡으려고 하면 갑자기 전세가 올라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 상황. 가게도 이제 좀 자리 잡으려고 하면 2년 만에 빼줘야 되는 상황. 뭐든지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왜 2년인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왜 5년 10년이 아니고 2년일까.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게 있고요. 짧아도 연장이 되지 않냐. 누가 연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연장 받을 권리가 아니라 주인이 먼저 가서 계속 사실 건가요 라고 묻고 새 들어선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살아야겠어 더. 라든가 내가 나갈 테니까 새로운 사람 구해봐. 이렇게 계약의 주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계약 갱신의 권리가 새 입자 쪽으로 옮겨져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오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세부 조항상 새 입자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뀌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문제부터 시작인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리는 것도 집주인 마음대로 한 50% 올려야겠습니다. 30% 올려야겠습니다 해도 꼼짝 못하는. 그렇죠. 사실상 법에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만 나가세요. 나가세요. 50% 올리는 거 싫으면 나가세요. 2배 올리는 거 싫으면 나가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나마 계약이건 갱신이건 이건 돈이 주머니에 조금 통장에 쌓인 사람 얘기지 집 마련할 돈이 턱없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한테는 주택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제 퇴거 쫓아내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사법부도 재판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직주인의 재산권을 그렇게 마구 규제하면 안 되지 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늘 집주인 우선입니다. 이런 등등이 모두 우리의 적절한 주거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되는데 이거는 헌법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헌법에 주거권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거에 자유가 있다. 사생활이 보장된 거주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확대해서 가면 주거권이네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거 전체 우리나라 집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지어서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지은 다음에 이걸 비싸게 상품으로 팔려고 자꾸 문제를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죠. 일으킨단 말이죠. 그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임대료가 높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제 지금 신청을 갖다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가 주거비가 모자랄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주거급여라는 게 있는데 주거급여 더 확대해서 시행돼야 되고 빈곤층이 이용하기 좋게 조건도 조금 완화하고 액수도 좀 커져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에 요구하는 주거권의 기준인데 유엔특별보고관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머물면서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 현실 등을 살핀 뒤 우리 정부에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소라고 권고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전혀 모르는 뉴스로 덮일 뻔했던 뉴스인데 다들 드루킹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핵 이슈도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 있어요?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살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서민에게 보급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 현실하고 맞춰가지고 당장은 어렵지만 이렇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보시라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